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어제요,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민석 의원이 한 이 발언이 정치권에서 아주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음주운전, 사기, 전과자, 불륜. 이런 거 한 사람은 저 출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가 안민석 의원님 의견에 100% 찬성합니다.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콕 집은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바로 장해찬 최고가 저렇게 나왔어요. 전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은 뭔가 의도된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어떤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세신의 의지가 있느냐, 기력의 의지가 있느냐, 두루뭉술이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딱 들었을 때 음주운전, 사기, 남의 가정 파탄을 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의 가정 파탄 낸 사람은 불륜은 아니지만 정순신 국가본부장,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검사 출신 아버지의 힘을 휘들어서 피해자 가족을 망가뜨린 건 아닌가라는 거고요. 또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뇌물 혐의로 지금 이힘에서 실형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정치권 전체가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좀 공감을 얻었을 텐데 국민의힘이라든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없는 듯이 자꾸 말하다 보니까 청년 최고위원이 청년 의제는 예지 않고 남의 당 헐뜯는데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청년 최고위원이 사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의제를 적극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 전평론가 말씀대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의원이 뭐 여야를 통틀어서 뭐 좀 덜어 있겠죠.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딱 세 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 이거 선거에 출마시키면 안 됩니다. 뭐 당적을 박탈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안민석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서정우 변호사는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콕 집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요.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안민석은 본인 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도덕적 해의가 본질이다. 우리 당에서 이런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지금 본인 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상대당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에서 본인 당에서 해당되는 사람 보십시오.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 만취해서 음주운전을 벌금 받은 거.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본인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떠오릅니까? 민주당의 음주운전이. 그다음에 두 번째 사기. 지금 이게 기소된 건 배임죄지만 똑같은 재산 범죄인데 저는 이걸 보고 사기라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결국에 검사 자격 사칭이 떠오르더라고요. 검사 자격도 본인이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 행사에서 치지하는. 이게 사기 아닙니까? 거짓말은 맞거든요. 이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게 불륜하면 바로 김부선 아닙니까?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물론 이게 좀 더 조선해봐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김부선 씨는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옛날에 연애를 했다 무상 이런 계속 폭로를 했는데도 직접 이재명 대표가 고소한 적은 없어요. 지휘자식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떠오르지 않아요. 따로 저는 안민석 대표의 지적은 다 맞는데 이걸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이 안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상되는 건 심한에게 저는 자해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본인도 반성해야 돼요. 본인도 이게 얼마나 가짜뉴스나 노란한 게 옛날에 윤지호 의인이라고 축히 세우고 얼마나 이게 예산 낭비했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는 최성원 씨 재산 추적한다고 독일까지 가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건 본인도 반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난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직전이었겠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나를 자꾸 전과자, 전과자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항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과자라고 저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선거 직전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식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구자웅 차장 한 말씀 하실까요? 저는 안민석 대표가 쏘아올린 그 공천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의 워딩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누군가가 그런 음주운전, 사기 전과 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혹시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산에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예비 후보자가 뛰고 있는데 그분이 혹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사기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불륜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안 의원이 얘기한 것은 엉뚱하게도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고스란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그 세 가지 전과 혐의 또는 김부서 씨 사태로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덕성을 높이려다 보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요. 네, 이 변호사님. 자꾸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잘못됐지만 이건 2004년도의 얘기예요. 과거에 음주운전을 많이 했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에는 기준이 아주 엄청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정치도 해도 안 되고 모든 어떤 공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한이 따라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준은 똑같아요. 공천에 있어서 최근 몇 년 이내 음주를 한 사람을 다 배제시키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의 음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최근에 어떤 일인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사기 범죄 정과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불륜이 있습니까? 처벌된 적이 있다거나. 민사소송에서 폐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악마와 시도가 있었는데 장영아 변호사 최근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장영아 변호사가 과거 저폭 출신했던 김천민 씨를 변호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제 마피아파 두목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김용판 의원에게 줘서 국회에 이걸 공개하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시키고 기소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해서 법원의 재정식적 명령이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됐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덧씌워지는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실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